저기에서 퀸카예요. 약간 컨셉이 망토? 귀찮아요. 조끼 한입어. 추억이었어요, 아까 왔었을 때. 위에 대기실도 그렇고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이 장소가 우리 예전에 사실 녹빵한 데거든요. 아이씨, 딱 1년 전. 그래서 뭔가..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합니다. 맞아요. 슬레이트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오우, 귀여운데? 어, 당연하지. 아이씨, 넌. 아이씨, 넌. 아이씨, 넌. 아이씨, 넌. 그거 보고서. 일단 해볼게. 저 해볼게요, 몰리는 거. 한 앞사람 한 이 정도. 떨린다는 건 니가 좋다는 말야. 신경 안 쓰는 척 그건 뻔한 거짓말. 꽉꽉꽉. 아이디 아이디. 맘만 따로 맘대로 맘만 새. 저맘대로 안 돼. 오늘 무대를 하러 갈 건데. 오늘 무대도 그렇고 내일 무대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. 어떠냐고? 귀여워. 저거 감각이 있는 거 같아. 근데 나한테 작은 남친을 줄라고. 진짜 예쁜데? 알려주세요. 안 알려주세요. 안 그러면 쏘겠다. 미치 멤버 한 명을 쏘겠다. 야, 잠깐만. 잠깐만. 어, 뭐해? 선글라스로. 고개. 빈 속눈썹. 들어볼게요. 지금 해야 하는 것은? 하나, 둘, 셋. 촬영. 그래서 저희가 약간 캘리스톤니아 해변을 드라이브하고 싶다. 예전에 얘기했었는데. 이거 약간 그 방향으로. 우리가 자체를.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. 형. 진짜 예뻐. 내가 너를 보는데 너도 똑같아. 내가 언니 찍어줄게. 자. 점심 본지도 냄새 맡을 수 있어. 네, 맡을 수 있어. 냄새를 맡을 수 있어. 되겠습니다. 되겠습니다. 저희를 바로 보러 와주신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았어요. 삼누라. 카메라 말고 관객분들 보고 싶었는데. 팬분들 보고 싶었는데. 안 돼, 집중해.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. 이래서, 안녕하세요. 안녕. 어, 뭐야? 왜 예뻐? 오우, 예뻐. 나 2번째 음악 방송 무대 하러 왔는데요. 오늘도 너무 무대 무대? 무대 무대? 이런 거는 친구사람방이. 야! 잠깐만. 나 열심히 머리 넘겼는데 머리 넘길 필요 없잖아. 저는 오늘 슬리데린이에요, 슬리데린. 그리고 여기는 그리핀 도르 그리핀 도르 그리핀 도르 어 미련이네 미련 미련 미련이 남아 보인다는 거지 어 미련 미련이 남아 보인다는 거지 미련이 남아 보인다는 거지 나 이해했었지 알아 알아 약간 되게 미련 남은 사람인 것 같아